안녕하세요 손말랑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갑자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는데 비가 오는지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비는 조금씩 안개처럼 내리고 있어서 밖에 지금 아주 뿌옇게 저 멀리는 아주 뿌옇게 라데팡스가 하나도 안 보이죠? 아무래도 비가 오고 빗소리가 들리고 기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아쉽게도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햇빛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버워야죠